저기,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안돼요? 폭행, 수절도, 또 폭행? 너 정말 보호자 없어? 장진호! 너 엄마 오셨다. 니가 직원이? 아들이에요? 엄만데요. 엄마, 그건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거야. 원래 엄마한테는 다 얘기해도 되는거야. 사실은, 걔 너의 임신에서 애까지 낳았어. 몰랐냐? 응? 니가 몇 살인데? 그만해! 정가도 있었다며, 나한테 거짓말 안 한게 뭐니? 누가 엄마처럼 산대! 왜 한번도 나 찾지 않았어? 아, 그때 겨우 열일곱이였어. 나의 일곱이였어. 나의 일곱이었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